안녕하세요. 박준호입니다. 연보성입니다. 김태경입니다. 일반식 키보드를 좋아해요.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1의 키보드가 일반식 키보드가 좋더라고요. 스타2라면서 기계식 키보드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쓰고 나서 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감을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. 일반 키보드를 썼었는데 확실히 일반 키보드보다는 기계식 키보드가 좋은 것 같다는 걸 최근 들어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게임할 때 느낌이나 아니면 키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차이가 나가지고 일반 키보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닉스 기계식 키보드 화이팅!